안녕하세요 푸디맨이에요. 오늘은 일본에서 난리난 버터감구이 한번 해볼게요. 잘 보시고 따라할 때 생각해주세요. 먼저 감꼭지 부분을 칼로 반듯하게 잘라주세요. 감 안쪽면에 칼집을 내어줍니다. 칼집 낸 감 위에 버터를 올려주고 에어프라이어에 150분, 20분 돌려주세요. 안 익었으면 한 번 더 돌려주는 센스! 너무 간단하게 완성되었어요. 맛이 궁금하시다고요? 버터향이 가득한 군고구마 같은 생각하시는 그만 맛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